울산의 한 양로원에서 70대 노인이 함께 생활하던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잠자던 노인 4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양로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양로원입니다. 몸이 불편한 기초수급 노인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이 양로원 2층에서 78살 오모씨가 자신의 방과 옆방에서 자던 노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70살 한모씨가 크게 다쳤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야간당직자가 1명 있었지만 흉기난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씨는 흉기를 휘둔 뒤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오씨는 어제 아침 식당에서 동료 노인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씨가 평소 갈등을 빚다 팍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오씨는 치매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우울증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